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R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이야기는 커피빈 라떼와 이디아 카페 라떼 두 제품을 비교해보고 어떤 제품이 더 좋을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제품 모두 꽤 완성도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매도 고려해볼 만큼 괜찮은 커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재밌는 건 비교죠. 어떤 게 더 좋을지, 맛있을지를 비교해야 재미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품 설명드릴게요. 커피빈 라떼 스틱은 커피빈만의 로스팅 기법을 가진 100%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와 우유의 풍미를 담은 라떼 크리머가 만났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뜨거운 물만 부어도 고소하게 부드러운 라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유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그대로 전해지고 아주 살짝 은은하게 감도는 달큰함이 쉽게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디아 비니스트 카페라떼는 이디아 다크블루 블렌드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라떼의 조화로운 커피라고 합니다. 콜롬비아산 최상급 원료로 구현한 블렌드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라떼가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향의 경우에는 너티, 밀키, 웰, 밸런스 이렇게 적혀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영화가 많아요. 견과류, 우유향, 뭐 조화로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마켓컬리 기준으로 커피비는 10개에 4,300원, 이디아는 10개에 3,400원입니다. 올주 1,000원 가까이 이디아가 좀 저렴합니다. 맛은 1,000원 차이가 나느냐 안 나냐 이 문제겠죠. 과연 1,000원을 더 주고 어떤 걸 사 먹을지 혹은 이걸 안 써도 되는지 이걸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커피를 본격적으로 마셔볼 준비를 해보죠. 제가 인스턴트 커피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요. 두 제품 모두 다 물은 100ml를 부으게 됩니다. 이런 인스턴트 커피 리뷰를 위해서 제가 컵 판정률을 더 마련을 했어요. 이 컵은 이제 이렇게 눈금에 적혀있어서 좀 더 물량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참고로 이 컵은 컵 하나에 약 4,000원 정도 합니다. 굳이 뭐 이 컵에 드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다 물을 100ml씩 부었고요. 제가 물을 넣고 커피를 부은 이유는 이게 밑으로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물을 보면 100ml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물부터 먼저 부었어요. 리뷰를 위해서. 자, 두 제품 모두 다 같은 물 100ml를 부었고요. 완벽하게 녹였습니다.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디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향을 맡았을 때 확실히 이디아 쪽에서는 우유의 향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유의 느낌은 아니고요. 인스턴트 커피에서 나오는 라떼 종류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싼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커피빈은 진짜 커피 향이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유나 라떼 그런 부분은 많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유의 향은 많이 안 난다. 그리고 이디아 쪽이 단 느낌이 좀 더 많이 납니다. 비교적 커피빈은 커피의 향이 조금 더 많이 나고요. 굳이 진짜 라떼와 비교해보자면 그나마 커피빈이 좀 인위적인 인스턴트의 커피 느낌이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일단 둘 다 좋은 점은 단맛이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둘 다 커피 맛을 엄청 강조했는데요. 그 의도가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인스턴트 커피들은 대부분 라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단맛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커피들은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디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커피빈에 비해서 단향이 낮지만 맛을 보면 단맛은 많이 안 느껴집니다. 커피빈과 비교해서 그런 느낌인 거였지 맛에서는 우유 혹은 그 안에 있는 분유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단맛만 놓고 보자면 커피빈에서 좀 더 단맛이 느껴집니다. 커피빈에서는 우유의 성분이라고 말하는 단맛이 조금 더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커피맛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마셨을 때 열심히 노력하면 차이가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굳이 기준을 마일드로 놓고 마일드라고 하는 뭐 그런 기준을 놓고 보자면 미디아 쪽이 조금 더 마일드하고 커피빈이 조금 더 성격이 있습니다. 두 제품을 동시에 비교해보면서 느껴지는 건 생각보다 둘 다 괜찮은 커피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수준이 기대 이상이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좋은데요? 두 제품을 뭔가 어떤 게 더 좋다, 구매를 해야겠다,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정말 괜찮았어요. 커피빈도 생각보다 정말 커피맛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안정적이었고요. 또 이디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최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더 좋았느냐? 저는 둘 다 좋았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괜찮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라떼 종류의 스틱커피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수준이다. 인스턴트 커피 또는 단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대안이 될 만큼 괜찮은 커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구매해야 된다면 어떤 걸 구매하겠느냐? 저는 둘 다 맛에서는 비교나 우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렴한 걸 구매하겠습니다. 제가 마켓컬리에서 구매를 할 때는 이디아가 조금 더 쌌거든요. 그래서 이디아 카페라떼를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씩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 적어도 무료 배송을 위해서 좀 맞춰야 된 금액들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템을 추가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넣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스턴트 커피를 리뷰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다시 열심히 잘 올리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커피 생활에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커피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